안녕하십니까. 코세차 바리스타학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코세차 바리스타학원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고의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항상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목표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트해드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언제든지 저희 코세차 바리스타학원을 찾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